소울이 미타임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됩니다 시스 올림픽대로 소음하고 뭔 소리 한다고 쓴다 이게 알았다 근데 안 보여 아 잠깐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서울입니다 김하나씨가 왔습니다 전 서울입니다 하나요 선물로 대박 잘했어? 전봉배로 샌나위치 아르제 전봉배로 샌나위치 어떠세요? 맛있어? 에르제 장본베르는 바게트 빵이 더 맛있는거에요 이건 씨부씨부 맛있네 역시 바게트 맛있어 나머지 남편이 밥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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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이건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거 통화가 완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잠깐 대기까지 하나? 응 간단하네 응 가서 한번 물어봐 응 지금? 응 안 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없네? 나 배고파 해도 돼지 뭐 자세히 그래 왔다 오 고구마 고구마 뭐였나? 괜찮나? 응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없어 시간을 도전했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집에 밖으로 차가 대고 가자 결국 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어 응? 저희는 집에 갔다가 당구 먹으러 갈 거예요 당구 내가 못하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당구층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오 효과하는 거나 장난하다 저희는 지금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해? 어? 당연히 소심하지 왜? 그거 다 대놓고 할 수 없잖아 어머 좋아 어때? 이럴까? 일단은 메밀 냉소 통코츠라면? 통코츠라면? 이것도 분명 도기아에서 왔을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서 오늘 오빠 이거 본 거 같아 뭐 또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안 먹었지 근데 상당히? 뭐 좀 먹어야지? 응 왜 이렇게 먹었는지 김치 아이고 미다라시당고 서두미세 다녀오 가볼까요 귀여워 너무 재밌어요 기대해 정말 일본 그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빠 브라이틴 문화가 생기지 않나요? 브라이틴 문화가 생기지 않나요? 땅! 핫! 주문 안 할 거야? 주문 안 할 거야? 주문 안 할 거야? 따뜻한 거 마실 거야? 메모는 문화도 맛있어 빨리 먹어봐 어? 그 정도야? 어때? 일본에서 먹던 거랑 어때? 이름도 너무 훌륭해 봐 물론 일본에서 먹던 여름맛이 맛있겠다 하지마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거 맘에 안드네? 팥을 팥도 직접 만드셨다고 팥 더 달라고 하면 돼 아 진짜? 야 근데 여기 팥 진짜 맛있어 아니요 응? 팥이 맛있으니까 맛있어 팥이 맛있으니까 맛있어 뭐야? 너무 귀여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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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이 없어 팥 팥이 다 맛있어 걸을까? 배부른데?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집까지 걸어가는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옷이 안 맞습니다 나도 살 빼야 되겠다 넌 아무튼 괜찮아 오빠 하는 김에 같이 하지는 않아 왜 왜 우와 매미 소리 여름이야 여름이야 이거 진짜 여름 같다 여름 비디오 같다 여름 비디오 이런 것도 저작권에 걸려? 매미한테 물어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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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너무 좋아 비오고 난 뒤라 그런가? 그리고 걷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서 여기 우와 우와 여기에서 여기 공기 진짜 좋고 아니 설마 천반도 안에서 오는거 아니지? 설마 너 천반도 안에서 오는거 아니지? 지금 공기가 너무 좋고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물고기잖아 오빠 바다잖아 바다 오빠 바다 구름 바다 지금 배 지나가고 귀엽다 성수세교입니다 저희는 지금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대로 This is 올림픽대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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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시원하고 저파요 여기 여기 진짜 너무 예뻐 팔 팔 올림픽대로 하하하하 하하하 이제 좀 땀에 찌들은 듯한 느낌 울려 어 어 왜 이렇게 너무 좁지? 응 불쪄? 아 불쪄? 응 컥 컥 컥 이제 씻고 잡니다 이까 하하하 하하하 포켓 몬스터 보면서 이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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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웅 전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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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블루베리 이거, 아사이볼.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진다. 마이갓, 렛츠! 오구와. 음, 수근추처럼 수근 오구와. 젤라. 아. corner. 어. 아. 으. 으. 아 오늘은 엄마 새해 주거로 47분 뒤로 안내할게요 포천? 포천에 이돈갈비 먹으러 가 음 한시간 반이네 서울에서 한시간 반 우리 갔다가 진짜 부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8시간 운전합니다 오늘 오늘 운전 반반 나눠서 합시다 오 여기네 여기 수준 구운 갈비 아빠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좋아 호수가 있네 나 이런데 처음 와봐 아빠 맛있어 오마이갓 맛있겠다 조금 이따 바글바글 해 우리가 일찍 가서 그래 일찍 가서 다시 잡은 거야 일찍 가서 다시 잡은 거야 음 음 음 음 음 와 맛있지? 오 오 맛있다 아니 뭐야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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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더 많이 신나가 사기나 라면 끓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되지 하나야 네? 라면 끓여주는 데지 아유 그럼요 아빠 그래 같이 입는 게 중요하죠 그래 이렇게 축구장도 엄청 넓고 아유 완전 냄새 냄새도 너무 좋고 부산까지 5시간 중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점점 많이 와 하늘 봐 아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배고파 맛있다 출장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먹고 싶은 반찬을 박소이탕 먹고 싶어 여기 반찬을 주셔 허가 나중에 계란을 먹어야지 맨 마지막에 가서 계산해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비싸 그렇네 이게 저녁 여기가 되게 너가 반찬을 많이 구워 진짜? 내가 많이 구워? 이게 되게 부유하게 왜냐면 이렇게 먹으면 만치지 맛있어 여기가 잔소리한다고 쓴다 이거 어때? 나쁘지 않은데 아니 고기랑 몰라 고기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지? 그냥 만두 맛있어 고기 와 고기 진짜 꽉쳤네 고기 진짜 꽉쳤네 음 이거 단장 맛있어 만두 오랜만에 먹는다 처음 먹어 왕만두를 처음 먹어 이렇게 찐빵같으면 엄만두 와 다 맛있다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자유랑 먹어봐야지 그럼 진짜 만두 맛있어 일단 고기 진짜 만두 맛있어 수시기 아 근데 왕만두를 처음 먹어봤다 나는 왕만두를 처음 먹어봤어 그게 원래? 태어나서? 응 이렇게 했습니다 찐만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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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만두냐?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탕후문리도 좀 줘요 김밥 찐만두 안 좋아 밥 진짜 맛있어 역시 팥 역시 팥 역시 팥 역시는 역시야? 그니까 나는 이런 이런 빵 안에 팥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기가 좋은 건가? 만두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거야 정말? 나는 당연히 만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팥이 있으면 알잖아 그니까 나도 먹었어 한 개만 먹어 근데 밥 먹고 있는데 팥을 먹고 있잖아? 상관없어 응 먹어봐봐 상관없어 음 찌개 맛이 없어? 밥을 먹고 있잖아 에이 무슨 말이야 이런게? 이거 이거 이거야 나 만두 맛 시켰으면 진짜 괜찮은데 하지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 집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 우리 집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 2시간 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없습니다 왜 이러고 자는 거야? 민정이야 진정이야 안으로는 양치하고 왔어 응 잠시만 안으로는 양치하고 왔어 Всё 아들 그러나 보고 안 드라 너게 안 드라 이거 안 드라 뭐하는지?